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들리실까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들리시죠? 여보세요? 네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자양동 현대 5차인데요. 네네. 항우 그거를 보고 싶어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주 중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 5차 현대아파트 말씀 주셨고 거주 중이신데 매도할지 말지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양 현대 5차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요? 네네. 그럼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은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예예예. 자양 현대 5차 지금 거주 중이라면 살기는 좋잖아요. 예예. 지하철이 없는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예. 한강도 뭐 한강별도 되고. 예. 몇 평인가요? 45평이요. 45평? 예. 주변 지역에 또 이런 45평대 30평대가 대부분이고 45평도 많지 않잖아요. 예. 주변 지역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 결론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래같이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한강변 바로 한강변이잖아요. 예예예. 이 한강변의 가치는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뭐 한남뉴타운도 얘기하고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얘기하고 뭐 압구정돈도 얘기하고 이런 우리 서울에서도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지역들 있죠. 예예. 대부분 다 한강변에 있잖아요. 예예. 한강조망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역만 조금 낮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서울의 지역 내에서 한강변 중에서도 가격대가 40평대가 가장 싼 지역이에요. 예예. 그러면 오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아예. 가격의 정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아파트는 이 밑에 있고 다른 아파트는 위에 있으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따라가는 힘이 더 많잖아요. 예예. 가격 상승 폭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격 탄력성, 가격 상승 여력 그리고 또 갭매오기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 지금 광장동만 보더라도 광장동만 보더라도 한강변이랑 우리랑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광장동 지역과 우리 자양동 지역 학군의 차이도 조금은 있겠지만 성수동 지역 그리고 옥수동 한남동 이런 압구정동 그리고 잠실 그리고 뭐 강동구 지역. 예. 여기만 더 빠졌어요. 한강변 라인에 있으면서 같은 한강변 라인데도 이 지역만 빠져 있어요. 예예. 그런데 우리 아파트 외에 주변 지역이 좀 노후주택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아 예. 그런데 바로 위에 구역에 저정비 촉진지구가 생기고 또 업무타운도 생긴대요. 여기 50층짜리 건물 3개동도 KT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고 또 동서울 터밀랄도 개발을 한대요. 예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강르네상스라고 할 때는 이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이었잖아요. 예예예. 그리고 한강변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앞으로 그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강변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따른 가격도 지금 저평가 중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그냥 걱정 없이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